이런 배치에서 오른쪽 회전을 주고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춰서 뒤돌리기로 득점을 한다는 것은 당구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3쿠션 지점 어디까지 보내야 코너에 있는 빨간 공을 맞출 수 있을까요? 5앤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시스템을 배우기에는 여건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대대 20점까지 사용하던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너 50에서 출발해서 3번째 포인트 30을 향해서 쳐보았습니다. 3쿠션째 2번째 포인트인 20에 맞고 코너를 향합니다. 이번에는 장쿠션의 중앙 부분 35에서 첫번째 포인트 10을 향해서 쳤습니다. 3쿠션째 25 지점에 맞고 코너를 향했습니다. 단쿠션 70에서 장쿠션 50을 향해서 쳤습니다. 3쿠션째 15 근처에 맞고 코너를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실험을 회전을 3팁으로 높여서 쳐보았습니다. 2팁의 회전으로 칠 때와는 조금 다른 곳을 향해서 쳐야 코너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을 동영상을 혼자서 차분히 분석해보면 회전에 따라 공의 움직임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배치에서 뒤돌리기를 치는데 보내야 할 3쿠션 지점은 어디일까요? 이런 궤적이어야 득점할 수 있을텐데요. 내공의 출발 영역은 어디일까요? 내공, 즉 흰공은 노란공을 때린 후에 출발하므로 노란색 영역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쿠션째 20에서 25 사이로 들어가면 코너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3쿠션에 도달했을 때 내공이 회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코너 어디로 갈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연습을 통해서 그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3쿠션째 25 지점으로 들어갔지만 회전이 많이 남아있다면 길게 실패할 것이고 30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회전이 소멸된 상태라면 득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 배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치는 뒤돌리기 2-2번 배치인데요. 이 경우 3쿠션째 어디로 들어가야 득점이 될까요? 내공의 출발 영역은 흰색과 빨간색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3쿠션째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적어도 노란색 영역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내공이 1적구를 막고 출발하는 영역에 따라서 코너로 향하는 3쿠션째 지점을 알고 있다면 이것보다 길거나 짧게 치는 경우에도 응용해서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돌리기와 옆돌리기의 경우 대부분 코너 또는 그 근처로 보내서 득점하는 경우이므로 이것을 알고 있다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득점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제가 대대의 20점까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가기 위해서는 5앤하프 시스템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감각이 좋다면 시스템을 몰라도 고점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각만으로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것입니다. 당구박사 앱에는 5앤하프 시스템을 연습할 수 있는 배치도와 해설 동영상이 있으므로 앱에 있는 배치도를 가지고 당구장에서 연습하면 훨씬 쉽게 5앤하프 시스템을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주소를 써놓을 테니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고 리뷰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